스승님, 이오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오섭 월드 우리 레슨비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어머나, 어머나. 드디어 연결됐네. 어머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죠? 아휴, 아주 기술이 늘어가지고 잘 되네. 아,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된 김에 네, 연결된 김에 황포도 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오, 황포도 때 좋죠. 자, 시작. 마지막 선양빛을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기교 좋고 목소리 까랑까랑 하시고 여기다가 이분은 또 반대로 감정 있는 구간을 조금 더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부르는 구간을. 네, 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을 조금 여기다가 더 했으면 노래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저는요, 자꾸 하면서 저도 이렇게 목을 자꾸 누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았나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목을 누르는 거 없어요. 네,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아, 네. 네, 그런 건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최정상급의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단지 우리가 최정상급의 노래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취미가 터집 잡는 게 우리가 취미라서. 그러니까 좀 더 대조효과를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죠. 대조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 네, 네. 대조효과. 네, 마지막 시작. 어디를요? 마지막 제일 처음에. 네, 마지막 석양빛을. 네, 여기서. 자, 마지막 석양빛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석양에서부터 조금 두승 한 10% 정도 많이도 말고 석양빛을 시작. 아, 석양빛을.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뭔가 빠졌냐면은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밖으로 볼링하면서 쑥 밀어주는 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배가 그냥 일자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빈약하게 들려요. 아, 전이발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배를 앞으로 밀면서 석양빛을 시작. 석양빛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석양빛을 요게 좋을까? 아니면 석양빛을 요게 좋을까? 2번이요? 네. 2번은 1번에 비해서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추. 빛, 2,7의 5번 곡인가? 빛 하고 추가部分 하나 더 있었어요. 빛을. 석양빛을. 시작. 석양빛을. 듣자마자 바로 하셨네 그 다음에 키포개 키포개 걸고 이중 꺽는 목 이중 꺽는 목을 하셨는데 거기도 조금 촉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포개 걸고 지금은 비강곡명을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키키포개 이거 하고 키포개 이거는 어때요? 그게 좋죠 지금 너무 흥분을 했나보다 생각보다 말씀이 늦게 나오셔서 이게 대조효과인데 키포개 이거는 인후상부승을 쓰고 폭자에다가 두승을 한 10% 가미를 해서 키포개 이렇게 했습니다 키포개 걸고 아 잘 안되네 아니 그래도 일단 느낌이 맞았어요 키포개 걸고 셋 넷 키포개 걸고 폭자가 예쁘게 안 되네요 그게 왜냐하면 배힘을 밖으로 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배를 안 밀어줘서 그래요 시작 키포개 걸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리를 적게 한다고 해서 배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배는 오히려 쭉 밀면서 그렇게 절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더 맛있어요 네 네 네 흘러가는 흘러가는 자 여기도요 흘러가는 이거 하고 흘러가는 이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두 번째 하신 것이 더 좋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이채훈 선생이 대조효과를 줘야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흘러가는 이렇게 되게 네 네 네 흘러가는 아아가 이제 반 끄는 목이니까 배를 두 번 톡톡 해지는 것이 좋죠 가 는 가 는 저 배는 저 배는 거기는 좋고 어디로 어디로 가느냐 아 좋아요 자 이왕은 이제 이분이 주톡기가 지금 기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교를 이미 잘 쓰는 분이니까 요거 금방 보고 아마 따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어디로 여기 원래는 이제 반 끄는 목이 맞는데 우리가 네 여기를 이중 끄는 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데에 올려놓고 에로 어데에 에로 이렇게 시작 어데에 에로 그렇지 잠시 와 짝짝짝짝짝짝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요 네 이것만 봐도 이분이 내공이 얼마만큼 뛰어난 건지 아까 보니까 이 인연님께서 기교 깡패라고요 그러니깐요 네 트로셋별님께서 전설 등급이라 그러시죠 네 여기 교수님 강의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네 네 거기 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고르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방금 이렇게 하니까 네 굉장히 기교 그리고 목소리 음색이 너무 이뻐요 아 네네 이렇게 대조 효과만은 이제 조금 더 대조 효과 네 해보십시오 네 그래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기교를 받아보고 네 이거 뭐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전화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전화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다른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거의 인사를 할 만할 때 딱 전화 걸어주시면 딱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네네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노래 해볼까요 저는 이제 태종대의 마음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오오오 이 노래 이호섭 박사님 네 제가 작곡한 노래기도 하는데 네 아니 그것도 모르고 부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네 그것까진 가수님만 봤어요 참 섭섭하고만 정말 신난 가수님만 잘하는 짓이다 작곡한 작곡은 잘 안 보잖아요 아 하긴 그래요 자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자 시작 밤비는 하염없이 내 가슴을 척시는데 그 누구를 찾아왔는가 대종대의 밤은 깊은데 네 일단 얘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다큐 공감 그곳 네 부산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하고 지금 같은 동향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네 태종대의 밤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감정 같은 것은 지금 잘 다듬어져 있는데요 네 네 밤비는 부슬부슬 할 때 하염없이 할 때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같이 감정으로만 다 가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네 네 네 네 1번 밤비는 하염없이 이렇게 하는 가구 네네 밤비는 하염없이 이렇게 하는 가구는 어느 쪽이 듣기가 더 좋나요? 두 개 다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두 개 다 좋아? 두 개가 조금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네 지금 사실 1번 하고 싶죠? 네네 솔직히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은 자기 듣는 귀만큼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좋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 노래인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귀를 갖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1번은 밤비는 하염없이 전부 감정이고 이제는 밤비는 하염없이 염없이 해서 감정만 준 거거든요 아 네네 아 이제 좀 들으니까 좀 틀리네요 네 조금 달라지죠 네 네 네 그래서 소리가 깨끗하게 나가는 부분은 깨끗하게 나가줘야 되지 전체적으로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저분한 느낌을 주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밤비는 깨끗하게 시작 밤비는 하염없이 그렇죠 그래서 염없이 여기만 감정을 좀 줄게요 염없이 아 기회만요? 밤비는 하염없이 네 좋아요 내 가슴을 내 가슴을 척 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자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하나의 고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가슴을 척 쉬는데 쉬는데 이렇게 되게 내 가슴을 척 쉬는데 네 시 한번 꺾어줄게요 쉬는데 쉬는데 어이구 어이구 제조가 많으시네 아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뭘 하다보면 돼요 할 줄 아셨던 거지 이제 신기가 내렸어 네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크누크를 자 거기도 크누크를 이게 좋은지 크누크를 이게 좋은지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 낚였어 한번 낚이신 대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시작 크누크를 금방 낚였다 금방 풀고 가버리네 또 참나 섭섭하네 네 이거 뭐냐면은 크누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크누 이게 깨끗한 소리였었어요 크누크를 이거였는데 노래를 진행할 때 진행하는 도중에 감정을 주고자 할 때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집는 목을 쓴다 그래서 크 이거를 크 뒤집기만 했습니다 크누크를 시작 크누크를 네 구를 이게 아니라 구를 반꺽목 구를 크누크를 그래 그런 식으로 하여튼 방금은 끽놈 목을 썼는데 크누크를 구를 구를 네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전체적인 감정을 안 쓴다는 거 그냥 크누크를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그렇죠 크누크를 크누크를 찾아왔는가 찾아왔는가 네 여기도 찾아왔는가 하면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감정만 있는 것이니까 찾아왔는가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도록 찾아왔는가 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맑은 소리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감정이 어우러져야지 네 어우러져야지 찾아왔는가 감정만 줘가지고는 노래가 다 물러서 안 돼요 찾아왔는가 이렇게 맑은 부분이 있었기에 찾아왔는가 이 가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아 네네 네 찾아 시작 찾아왔는가 네 왔는 이거 반 끄는가 왔는가 찾아왔는가 제조가 많네요 태종대의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이분도 지금부터 절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많이 안 주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이건 어때요 깨끗하면서도 딱 필요한 부분만 감정이 들어가죠 그죠 아 뒤에만 그렇지 이제 이분이 발견했어 메시지 줄 부분과 그 다음에 감정 줄은 부분을 이제 대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예예 절제를 하고 그렇지 나눌기를 아주 좀 들은 지금 처음 들었네요 알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을 다주게 되면은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이건데 메시지를 주고 감정을 마지막에 주면은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네 시작 태종대의 밤은 깊은데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래를 이렇게 대조 효과를 메시지를 주고 감정을 주고 메시지 주고 얘기하고 감정 주고 얘기하고 감정 주고 이래야지 계속 감정만 계속 줘버리면은 지겨워지잖아요 아우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연습해보고요 또 이제 다음주나 내일 다음주에 또 연결해서 또 한 번 더 증거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